아 추워 아 추워 오늘은 만화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형용색색이라는 전시회의 소개 영상입니다 1,2층에는 두 분이 계시고 3층에는 이렇게 네 분 2층에서 4층에 남겨진 드디어 기습 숭배 원달 작가님의 아 이 노래도 그거네 그 옛날 사람 피아노 버전이네 꽃님이 그림이지 네 맞아요 본인 그림을 다 본인 그림이야 옛날에 그려놨던건데 이거를 작품에 녹여낸거지 아 대박이다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좋은 예술 뭐지? 진짜 좋다 아니 작품을 보고 이런걸 딱 보니까 확실히 너무 올라온다 아 저 심춘의 첫째 딸 둘째 딸 진짜 저 이모들 아주 이렇게 생긴 얼굴에서 지금 그런 대사를 여기 인기가 되게 많네 너무 좋다 아 꿈을 그리는거구나 내 얼굴으로 내 자화상과 꿈을 그리는거 얼마나 좋아 와 이 와중에 야구팀을 찾아내는 그는 정말 야구 꿈나무 도둑찬 올라가시죠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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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a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get ho images 이것이 다양성 이거 손으로 직접 그린거야 여기 와서? 이게 너가 말씀하셨어 진짜요? 네 원본이래 여기에 내 이스트에 숨겨놨어 내꺼 하나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간판중에 제가 이거 오늘 다 쓸 수 있어요? 네 외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유노 유노 줄넘기 복싱 체험권 하나 넣어주세요 슥삭슥삭 여기다가 간판중에 복싱 간판이 하나 있거든? 찾아보면 리치 복싱이란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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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2박3일 그리던데 너무 잘 그리셨다 이렇게 곳곳에 숨겨놨다가 보물찾기 하듯이 이걸 찾아서 가져가는게 아니고 그거를 또 갖고 다른걸 또 넣어놓고 약간 이런 뭐야 마니토 같은 느낌이라고 해 이거 지옥캐싱 고인물들이 만들어 놓은 진짜 남은거 아니에요? 진짜 남은데 만들었어요 아 파가지고 은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거죠? 네 그쵸 북포리에다가 막 막 파놓고 이거 이것도 다 그거예요 케이스예요 케이스 우와 자석 케이스 미쳤다 이런거 있는 줄 몰랐죠 우와 이걸 어디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다가 마치 배관인 것처럼 아 이렇게 딱 아 붙일 수가 있구나 못찾겠지 이거 어떻게 찾죠? 거기에 오래되신 진짜 돌인데 직접 만든 노래도 시멘트로 다 돼 진짜 이것도 진심이네 숨겨놨다가 이렇게 이야 진짜 솔방을 이런거 어떻게 찾아 나 왜 매달려있어요 와 이걸 어디서 가져온거예요? 제공받은거예요? 거기서 네 전시하라고 진심이분들한테 네 진짜 이거는 못찾겠다 이거 어떻게 찾아 테마스가 인형도 빌려주셨어요 근데 유저가 나스코트 아우 저 귀엽다 귀엽게 지금 소켓이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? 아니요 아니요 못 맞췄지롱 엄지척 아 강불 작가님의 또 레이턴시 봐 레이턴시 보고 있어 그림 그리는거예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런 곳이 있어요 진짜 스포롤 되는건가? 이게 체력이 있어야 웹툰도 볼 수 있겠다 휠 압력이 엄청나 묵직해 휠이 만화방문관 3층에는 7,80년대 작품들이었다며 여기는 웹툰과 그래도 조금 알만한 작품들 뭐지? 이거 뭐야? 뭐야 나 뭐한거야? 아 드로잉쇼 할 때 그렸던거를 막 갖다 썼네? 형 몰랐어? 나 몰랐는데? 나 지금 되게 깜짝 놀랐어 뭐야? 이러면서 되게 잘 그리잖아? 내 그림이었네? 이런 이거 거의 실시간이거든요 지금 배속한게 아니에요 뭐야 언제부터 있었던거야 이게 19년도부터 있었던거야? 아 저거 컨트롤 레스트 숨 쉬듯이 누르는거 봐 저러니까 진도가 안나가 저렇게 하면 맘에 드는거 나올 때까지 맘에 드는거 나올 때까지 만화가의 머릿속 한평생이 지난 후 이태원 클라스 존 여기서 보면 만화거든? 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져 그렇네 이렇게 있었는데 김담이랑 이렇게 싱크로 봐라 싱크로가 기가 막힌다 와 부럽다 나도 이런거 하고싶다 이게 뭐야 꿀밤? 이거 뭐가 나왔냐? 이거 흑백 프린터 네 한장씩 먹어봐 거기에 꿀밤을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아 안녕 박세이로 이라고 야 27인치 이거 여기다 붙여놨네 야 움직이지 않게 가져갈 수도 없고 아 근데 이거 붓기 툴 없어? 없어요 아 있었는데? 아니 없어요 그냥 아 힘들어 아 오디션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쓸데없어. 보톡스. 보톡스는 이미 맞았고요. 아 그래요? 진짜요? 피부 되게 좋으신데. 아 피부요? 피부 좋다는 소리 듭니다. 톤도 너무 하얘서. 일단은 화장입니다. 화장을 해도 근데 확 뜨잖아요, 피부가 어두운데 하얗게 하얗게. 아 감사합니다. 지금 제가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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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는데요. 개구성. 작가님 마이크 들고 계신 줄 알았어. 그래, 그래. 아 모르겠어요. 마이크요. 네, 과일까지만 나오고 있어요. 토마토까지만. 유튜브 많이 우려주세요. 제가 계속 볼게요. 감사합니다. 팬이다. 구독자 인증 한 번. 딱 했는데 구독이 안 되고 딱 이러면. 아니요, 아니요. 희한 인증도 아닙니다. 아니요, 보통 영상은 재밌게 보고 구독은 안 하고 약간 이런 느낌. 지금 손이 빨라지신 것 같은데. 90쇼. 90쇼래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구독 확인을?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가면 채널보기 누르시면. 어? 구독 중. 네, 네, 네. 너무 멋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팔로우. 작가님 인스타그램이 있었군요. 가시면 실시간 변환을 정보 받으세요. 아 진짜요? 제가 그러면 이 팔로우 신청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움남 언더박하고 스티였네. 네. 작가님 시계, 시각장애인 용기 쓰기. 아 네. 고맙습니다. 오! 어떻게 볼까요? 만져서 알 수 있는 거예요. 우와, 저 처음 알았어요. 그런 시계가 있는데. 제 거를 이렇게 들고. 아니, 저 팔로우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. 아 됐습니다. 네, 팔로우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팔로우 하면 늘려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거의 광고 너무 잘하십니다. 역시 매니지먼트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하면 또 이제. 광고 쪽으로 많이 좀. 아까님 여기 뭔가 있어. 흑심이 있어. 흑심이 아니고 욕망. 아니, 욕망. 흑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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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망.